어느 팀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이제 마지막 티켓 두 장을 중공이 되느냐. 연전의 기회가 아주 우리에게 있습니다. 하나카드, 휴우스, SK도 다 볼 기회가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. 김진아 선수가 이런 엽돌리기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주네요. 하나카드도 벤치타임아웃 사용합니다. 지금 공원은 뱅크도 없고 횡단도 지금 충돌의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. 시작! 까다로운 배치에서 해결을 해 줄지요. 소쿠션 뱅크 이후에 노란 공을 맞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, 지금은. 그 길을 가는 것 같은데. 두 팀 모두 벤치타임아웃이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. 브릿지도 신경이 쓰였는데.